네, 지금 시각은 5시 26분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보통 한 5시 반, 6시 정도에 나옵니다.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4시 반이나 5시 정도에 일어나고요. 회사 도착하면 한 6시 반이나 한 7시 정도에 도착해가지고 업무를 시작합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일찍 업무를 시작하고 밤에는 좀 일찍 잡니다.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9시나 10시 정도에 자려고 하고 대신 아침에 굉장히 좀 빨리 일어납니다. 그리고 업무를 제가 좀 아침에 많이 보는 편인데 그 대신 퇴근은 웬만하면 좀 6시 전에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좀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. 지금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이 좀 한창 지금 예쁠 때여서 웬만하면 일찍 가서 조금이라도 조금 놀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 제 일상을 좀 영상으로 담으려고 하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운전해서 회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밖은 되게 어둡고 굉장히 지금 좀 조용한 그런 상태입니다. 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. 좀 되게 조용하고 저만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좀 소중한 것 같고 보통은 이 시간대에 앞으로 좀 뭘 해야 될지 좀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. 보통 한 6시나 6시 반 정도의 업무를 시작을 하고 제가 오늘은 필라테스를 받지는 않는데 보통 아침 7시에 필라테스도 좀 하거든요. 그래서 주에 한 1, 2회 정도 필라테스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받는 날은 아니어서 업무를 보다가 이따가 8시 반에 또 회의가 있거든요. 회의 또 준비도 하고 하겠습니다. 아침에 나와서 보통 생각이나 아니면 이제 오늘 할 일 같은 거 그런 거 좀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TV도 좀 보면서 최근에 뭐 이런 이슈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좀 새게 돌아가는 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. 아침이라서 고음이 좀 잠기네요. 그래서 보통은 캘린더를 보고 오늘 뭐 할지 일정을 좀 체크하고 오늘은 뭐 일정이 괜찮네요. 오늘 뭐 해야 될 업무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좀 정리해둡니다. 그래서 좀 약간 회의 준비를 좀 했다가 8시 반에 또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 저거 잡아줘서 아 진짜 비상 검사를 잘 검사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제 상담은 회사님 다시 입안을 씻으면서 제가 48번도 못생겼고요. 지금 저희 상담이 진행 중인거였어요. 저희 그 현수막 조금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떠세요? 저희 거? 네. 어? 뭐? 네. 그거 한번 좀 크게 바꾸면 될 거 같아요. 글씨를 좀 많이 넣어주셔서 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 그냥 같은 거를 써도 되지 않나요? 같은 거 해도 돼요. 만들고는 있거든요. 넣어두고 해서 이게 좋을까 준비 되니까. 그리고 저기 그 블로그 포스팅 봤는데 많이 악하죠? 죄송합니다 애혁 처음이 일일이야 청담동 여기는 애혁만 정리해서 사람 꼽는 거랑 그게 비용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8시 반에 회의를 좀 마치고 지금 10시에 또 미팅하는 곳으로 또 이동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업이 좀 되게 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다행히 BSN 건설이 수주도 괜찮게 했고 그리고 공사도 뭐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어서 되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항상 내년은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SN 건설도 내년에 좀 어떻게 운영할지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느낀 거는 사업이라는 게 좀 이렇게 다각화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빌딩 매매만 하면은 이 시장이 만약에 좀 거래가 좀 줄었을 때 타격이 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좀 많이 짜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좀 이런 좀 사업 다각화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할 거고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을 좀 키우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빌딩 거래량은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건설이나 뭐 빌딩 관리나 뭐 이런 쪽에서 조금 그나마 선방을 해줘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빨리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한 점심비 시간대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매입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유튜브로 찍을 수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만약에 되면 뭐 촬영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지? 저희 현수막 혹시 결정된 시야? 그거 아직 결정 안 났어 근데 빨리 해야 되는데 현수막 여기도 달 수 있어요? 여기 있다가 이만하게 달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요? 허락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달아도 돼가지고 아 진짜요? 빨리 만들어야겠다 네네 이거 그냥 지금 이제 임대 마치는 거죠? 네네 잠금 전에도 그냥 붙여놔도 된다고 해가지고 아... 그걸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오늘 결정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막 문구도 많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빌딩은 BSN 건축설계도 BSN 건설도 BSN 관리도 BSN 그냥 요런게 심플하게 낫지 않아요? 그쵸 네 글씨는 엄청 크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랑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현수막 달기 되게 많아요 지금 공사하는 것도 다 달아야 되고 음... 오늘 넣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... 목소리가 왜 이렇게... 전혀 계약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얘기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보통 계약할 때 한... 한 6명 7명이 붙어서 그 계약 이슈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다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약간 자랑이긴 하지만 이때까지 창업 이래 중개 사고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소송에 휘말리거나 이런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영업 정지를 당한 적도 없고 매년 많은 건수에 계약을 하지만 뭐 지금까지 뭐 중개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던 이유가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슈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서 좀 없지 않나 저도 원래 중개법인 대표 5년 동안 하다가 2년 전에 직원들끼리 다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넘겨주자 라고 해서 대표를 지금 넘긴 상태고 그래서 아마 지금 좀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외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래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법인에는 제가 소속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고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면 회사 1층에 중개사 자격증을 다 배치해 놨어요 BSN은 아무래도 중개사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중개법인들이 이제 보존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회사는 다 이제 중개사라고 보시면 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중개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좀 제일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 붙여놨습니다 제 자격증이 여기 있네요 2009년도에 땄습니다 이제 만으로 바뀌어가지고 18살에 땄어요 보시면은 자랑스럽게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 중개업 시장도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조원이 중개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들이 좀 이렇게 중개하는 깨끗한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분들이 와서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격증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래서 일부러 달아놨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여기 들어오면은 이렇게 저희 회사 영상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틀어놓고요 큰 자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 많이 안 먹었네 이거 샤인머스켓 목표 같은 거 저희 중개사님들은 뭐 하고 계신지 한번 불시에 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시 점검 이런 건 아니고 자주 갑니다 네 갑니다 지하 1층 근데 아마 불편하긴 할 거예요 제가 점심시간 딱 지나고 나서 그래서 많이 있을지 모르네요 식사하셨어요? 네 뭔가 어색한데 식사하셨어요? 네 이거 계속 받아보고 있으시잖아요 네 계속 받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레터 같은 거 좀 보내려고 하거든요 어? 좋은 거 봤어요 사례라는 거 저 이거 동기마다 나오는 자료들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거는 사실 근데 좀 보기가 좀 그렇긴 해가지고 그냥 매주 이렇게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네 쪼개서 줘요 어 맞아요 유튜브 잘하고 있어요? 영상 송지동 거 하나 찍고 좀 보내드렸거든요 아 그 편집하시는 분이세요? 최근에 부가 있어요 아 지금 부안으로 계속 못 올렸다는 거 네 유튜브로 이렇게 전화 온 적 있어요 네 연락 와서 좀 했었어 아 몇 분이었어 네 뭐하고 계세요? 어 실고를 확인하겠습니다 실고를 확인하겠습니다 실고를 확인하겠습니다 실고를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내드리면서 잘 나와요? 수고하세요 네 브이로그라는 게 사실 뭐 특별한 건 없고 이게 뭐 제 모습입니다 뭐 보통 이제 회의나 미팅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저번 달까지만 해도 강의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요번 달은 조금 강의가 없기는 한데 아무튼 좀 강의도 위주로 좀 많이 하는 거 같고 그리고 또 그때그때 좀 다른 거 같아요 네 또 뭐 계약이 있을 때는 또 되게 바쁘고 그리고 유튜브 촬영도 뭐 웬만하면 이제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는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좀 이런 새로운 사업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음 CEO가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은 거 같아요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돼도 고민 안 돼도 고민 약간 요런 거 같은데 너무 옛날 사람 말 앞서 제가 영상 찍은 것처럼 저는 되게 일찍 퇴근합니다 웬만하면 가족들이랑 웬만하면 저녁 식사를 같이 먹으려고 좀 일찍 퇴근하는 편이고 대신 또 일찍 왔잖아요 업무는 최대한 좀 빨리 보고 빨리 퇴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미팅 하나를 하고 이제 퇴근할 예정인데 브이로그를 뭐 일단 가볍게 찍긴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혹시 만약에 또 뭐 얘기들이 궁금하다 아니면은 예전 스토리들이 궁금하다 지금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그걸 주제로 한번 다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미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브이로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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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